22년 9월 3일 오후 8시 긴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입니다. 당시 제보자인 구급대원은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은 앞길을 터주고 비켜줬는데 구급차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차량,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죠? 이게 지금 구급차에서 찍은 거죠? 그 앞에 있는 차가 계속 막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비켜주잖아요. 초보 운전 혹시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옆으로 대면 되니까. 그렇죠, 옆으로 가면 되는데. 충분히 공간이 보이는데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방송까지 했거든요, 하는데도 우측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약 2분 30초가량을 아예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주는 결국 구급대원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가 됐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운전하면서 멀리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상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옆으로 비켜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서서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길 터진 다음에. 그러면 구급차가 확 가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옆으로 비켜서 스물스물 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저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급한 거 맞나? 그러니까 거짓말 아닐까? 환자 정말 타고 있나? 이런 불신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일 중에 이제 가수 김태호 씨가 사설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이렇게 이용하다가 벌금 낸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구급차가 와서 양보를 해줬더니 양보를 해줬는데 앞에 가서 그냥 갑자기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더라.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종종 생기다 보니까 사설 구급차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좀 생긴 게 아닌가. 네, 진짜네요. 만약 저놈은 엄벌해야 돼요, 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아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구급차를 저렇게 마음대로 이용한 저 사람들 정말 엄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얼마 전에는요. 사설 구급차 욕설하는 영상이 제보되면서 이미지가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버튼 건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 구급차 욕설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요. 진짜 욕을 하네요. 그다음에 또 손가락 욕까지 했다고 그래요. 다른 영상에서는 손가락 욕을 하는 진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런 경우에.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벼슬을 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손가락 욕까지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지나고 말잖아요. 저걸 가지고 무슨 처벌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설 구급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일반 구급차랑 사설 구급차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설 구급차는 그 안에서도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로 나뉘는데요. 일반 구급차는 외래 진료용이고 그러니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주로 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초록띠 두른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특수 구급차는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 진짜 급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하는데요. 사설 구급차다 보니까 그 특성상 외래 환자들이 가끔 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이용한다는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소방청 소속의 우리가 보는 119 구급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간 사설 구급차는 자유롭게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위중한 환자도 이송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청 소속 구급차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사설 구급차가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구급차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좀 어렵고 관련 법령이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요. 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고용을 할 때 범죄 이력이나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죠. 뭔가 계속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는 구급차를 불러놓고 샤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슬슬 내려와서 구급차 타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 하여금 신뢰감이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 본인의 그런 업무를 보거나 편의를 위해서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믿음을 깨게 만든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이용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신도 쌓이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엄벌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구급차에 보복 운전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구급차가 한 100km 정도로 달리는데 그 앞을 착 해서 브레이크 탁 밟고 막아버리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사설 구급차인데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트럭이 안 비켜주니까 마이크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트럭이 끼어들어서 들이받아버린 거죠. 완벽한 보복 운전이네요. 보복 운전이네요. 말 그대로. 욕도 나오고 거의 보복 운전이라고 봐야 되네요. 둘이 도로에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가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그렇다고 때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복 운전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급차 안에 환자, 가족, 다른 구조사들 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고 말 그대로 응급환자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다 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욕한 구급차 운전자분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길을 막고 사고를 내고 이랬어야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리죠. 그러니까 구급차를 악용한 몇 건이 있어요. 연예인이 어디 행사장 가는데 길 막히니까 구급차 타고 갔다더라. 또는 뭐 병원에 무슨 의사 누가 그거를 출퇴근으로 사용을 했다더라. 세상에. 이런 카더라 내지는 확인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 못 믿겠어 이러고 막아버리면 그 안에 진짜 환자 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사회적 합의거든요. 구급차가 지나가면 우린 길을 터준다. 이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단도 마련이 당연히 되어야겠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 환자 안 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뢰 짐작하고 양보를 안 하는 거. 이건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대단히 잘못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봤으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급한 환자 없었다면 다행인 거고 그렇다고 제가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잠깐인데. 맞습니다.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씩 배려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관련 기사나 뉴스 볼 때마다 과연 내 가족이 뒤에 구급차에 타고 있어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